근데 위치를 봐 위치를 근데 이게 막 정해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을 찾아주면 편해 근데 거기 영상에 안 나온다 이거? 네 아 됐어 이정도 알아듣겠지 피크쌤들이 다 감당하고 나나들은 어때? 얘네 가려서 톤이 다 묶이지? 한 번에 톤이 나올 수 있게 이럴 때 교실에 하나씩 뒀다고? 손톱을 찌르면서 손톱을 찌르면서 아니야? 벌써 까먹었어?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림 막 날라다니고 A4용지는 관리 안 되고 뭐야 갑자기 이게 좀 남게 틀리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따지 말고 너무 노골적으로 따지 말고 어? 아 안는 편에서 아 자꾸 간지럽다 했더니 이거였나? 아 불편해 아 아 불편해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해 주면은 디테일하게 그지?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해 주면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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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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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